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난번이 맛있게 먹은 뒤에서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좋고 맛있게 먹으면 좋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목이 안 먹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먹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먹으면 좋겠어요 다시 먹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녁때문에 먹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이제 한국어로 먹을 수 있을까?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. 밀키팜 이거 내 인생빵 리스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. 진짜 진짜 이 쫀득쫀득하고 이거 어떡하지? 내가 젓가락을 거기다가 젓가락. 잘 먹잘 먹. 젓가락. 이거 치즈 냄새가 난다. 숟가락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어. 근데 가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. 내 친구 중에 안 먹고 내 고등학교 중에 카운당. 사랑에 빠진 딸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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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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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가 엄청 크네. 고마워. 파만? 응. 맛있어. 응. 정은경 본부장의 말을 보면은 그분은 방역에 대해서 고맙습니다. 이게 버터구이고 이게 생이야? 응. 갑자기 근데 왜... 자 하나만 먹어봐. 너무 맛있어. 진짜 살 얼마나 맛있다. 그치? 천북 내장 볶음밥. 어우 뜨거워. 자은아 누나 밥 먹을 때 같이 나와서 밥 먹어. 이제 밥 먹겠습니다. 잘 어울리네요 찹쌀가루 간장 설탕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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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으면 안 돼 다 먹으면 안 돼 진짜 맛있다 엄마는 죽을래 조용히 먹으면 안 돼 다시 다 먹으면 안 돼 진짜 맛있어 맛있다 나도 맛있게 먹으면 안 돼 야,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제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 고쳐야 되는데 컴퓨터를 맨날 보니까 어쩔 수 있어. 왜 맛이 없어? 반전. 맛있어 보이는데? 맛있어 보이는데? 라볶이 먹을까 누나? 나 떡볶이 떡 사왔는데. 갑자기 이거 해서 거 라볶이 왜 해. 라볶이랑 이거 같이 먹으면 되잖아. 간이 좀 더 안 돼. 이건 좀 괜찮아? 양파 좀 줬지. 근데 맛있겠다. 이렇게 쓰는 거야? 곡선 라인이 위에. 여기 숟가락에 엄마 보여지 않아? 여기 엄마 보이지? 맛을 먹었다고? 또 카드 잘했어. 그냥 싸우면 괜찮아. 그 적유가 있잖아. 근데 왜 있어 지금 먹어야지? 팝팝 쓰고 들어왔어. 여러분은 너무 기름치나? 왜 기름치나? 왜? 이거 좀 먹겠지? 다른 일이 나중에 해야 되지. 알았어요. 먹을 수 있네. 지금이 다행인 것 같아. 근데요. 김치 구웠을까? 콩은 네가 건조내서 먹으면 돼. 멈춰있는 듯한 광화문 이러면서 사진 올린 거야. 그 댓글이 사진 위에 멈춰있지. 닥쳐치 입은 거야? 유난이다 진짜. 어쩐지 뭔가 불편해. 오늘의 아침은 매고 매고 밥 다 냈어 오늘의 아침은 매고 매고 아이스크림 먹던 기분 아이스크림 먹던 기분 그 정도다니 먹지요 요호 치즈골 엄마 나 하나 먹자 오실 때 먹기 사이 편하네 치즈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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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치즈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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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정스 먹으러 왔어 응 맛있을 것 같아 짜장 냄새 이거 잠깐 치워? 나 또 이렇게 짜장 맛있다 엄마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맨? 귀엽다 안녕 안녕 난 방금 떡볶이랑 주먹밥이랑 먹었잖아 저녁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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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땅